영농 준비를 위한 성토작업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살대울 모래기길 일대 농지에 일주일째 농지 성토작업이 이어지면서 25톤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흙이 곳곳에 떨어지고 먼지를 일으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제 일부 물청소가 진행됐지만 물이 마르면서 다시 먼지가 날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해당 구간에 물청소를 요청했고 추가로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